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웅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타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어제 떨어진 것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이게 상승에 구체적으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상승으로 간다 이런 것보다는 아직도 눈치 보기 장세 계속되고 있는 듯한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죠. 오늘도 전문가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데일리 이슈 오늘 두 개 뽑아놨습니다만 데일리 이슈 전에 오늘 우리 증시 상승 그리고 어제의 지지부진함 다 이게 중국의 영향이라면서요? 네, 지금 중국이 코로나 봉쇄가 심해지면서 전역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그거 관련해서 어제는 크게 약재가 됐다가 지금 우리 시각으로 내신데요. 중국 국무원에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오늘 지금 홍콩 증시가 한 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장중에도, 우리 장중에도 루머가 나왔었어요. 이런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 우리 증시 상승에도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군요. 우리 증시가. 그렇죠. 우리나라의 특히 무역수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수출의 민감성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 내수가 재료코나로 인해서 꺾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적자를 면치를 못하는 거죠. 지금 아무리 국제 유가라 에너지 가격이 내리더라도 중국이 재료코나를 풀지 않으면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계속 실적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만약에 재료코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경우로 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완제품들이 중국에서 내수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 반도체라든가 IT 제품들 그리고 의류라든가 이런 소비 제품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흑자전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기업의 실적과 환율 안정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장을 보면 정치구, 경제구, 미국, 중국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요. 네, 꾸준히 말씀드렸던 국제정치를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려갑니다. 서로 이제 선거들이 다 끝났고 집권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확장하기보다는 좀 다스리면서 좀 불확실성을 영에 수렴하게끔 유도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들은 가장 스마트한 게 증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올랐고 어제 이슈로 급락할 것 같았던 리오프닝주들이 강했다라는 것은 시장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좀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보자 말씀드릴게요. 자, 데일리 이슈 가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두 가지로 뽑아놨는데요. 외국인 등록제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이건데 날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 나는 걸 봐도 그게 구체적으로 명심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하겠다 뭐 이거죠.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중에 큰 꼭지가 두 개인데 하나는 배당 절차 선진하고요. 하나는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죠. 외국인 투자 등록제가 뭐냐. 아마 자막으로도 나올 텐데요. 만약 이재용 아나운서가 주식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증권회사가 계좌회를 개설하죠. 그럼 바로 살 수 있죠. 그렇죠. 미국 주식도 바로 살 수 있죠. 그런데 외국인이 계좌 개설을 하면 우리 주식을 바로 못 사요.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서 아이디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1992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한테 개방을 했죠. 이때부터 생긴 제도인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고요. 이게 외국인들의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불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이디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매수매도 큰 기관들 같은 경우 그렇겠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우리가 파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거래 전략이 노출된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불편하죠. 항상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아이디를 받아야만 거래가 시작되는 건데 이게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외국인들이 불만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이걸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개발동산국들은 하겠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미국 주식 사는데 전혀 그냥 개설하고 바로 사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므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의 접근성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주식 수급 동향을 볼 때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걸 폐지해도 다 확인이 가능하긴 하는 거죠. 피임스라는 제도 안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등록제도 투자 등록제를 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30세 개 기관 산업들의 매수를 비중을 제한이 있거든요. 50% 이상 매수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파악하기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폐지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와서 다 사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이렇게 수급적인 요인이 증시에 투영되기보다는 비밀스럽게 뭔가 소위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안 좋은 건데.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 어떤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할 것 같은데 다만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풀지 않았던 거는 IMF 때 97년도 IMF 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3% 룰을 못 넘게 룰을 갖고 있던 거를 풀어라 해서 무장해제 되면서 50%까지 매수해보려고 하는 조치가 취해졌었거든요. 그때도 끝까지 지켰던 게 이 룰인데 어찌 됐든 선진국 따라가기 위해서 MSCI 지수 편입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펼친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좀 들어오다가 오늘도 보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정말 이만큼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폐지하면 우리 시장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티나게 바로 영향을 있겠으리나마는 그래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이왕이면 다른 비슷한 대만이나 이런 를 투자하는 그런 외국인 투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게 MSCI 선진국 지수로 가는 키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뭔가 플러스 요인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진지수 편입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그중에 하나 요소고요. 외국인 MSCI에서 지적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 등록제 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물론 공매도라든가 배당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를 해소하는 관건이고 지금 외국인들 수급은 이게 단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중국 제로는 코로나 폐지 여부랑 가장 밀접하게 그렇게 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 5,700억 정도 들어왔고 오늘 3,000억 넘게 들어와서 어제 오늘 대략 9,0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매수가 적고 코스닥에서 1,100억 넘게 매수를 했는데 이게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물을 지금 거의 9,000억 이상 만 개항 이상 매수를 한 상태고 위리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단계적 완화 또는 폐지 쪽에 외국인들은 베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근본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은 남북 분단이겠죠. 그리고 공장 시설들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분단 국가에 종전이 되지 않은 땅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선물 파생 시장에서 큰 규모로 외국인들이 놀이터처럼 이용을 하고 있지 증시는 그렇게 노린다. 우리를 장악하기 위한 무엇을 노린다나 이런 수급은 보이지가 않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증시가 지금 신호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건 저는 중국 증시의 강함이 우리 증시의 상승을 이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중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중국 증시 관련 내용을 주제로 정해놓은 게 있어서 이따 중국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치는 거요. 영국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번 모양인데 아니 우리가 합치겠다는데 왜 외국에서 이렇게 들 말이 많습니까? 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산업에서 M&A가 있을 때는 그 영향을 미치는 관련 당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반독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영국만의 노예 그러니까 이게 13개 나라가 걸려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영국을 가는 우리나라 국정 노선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합쳐지면 이게 어쨌든 경쟁이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본인들 자국 항공 노선하고의 그런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독점도 보는 거고 자국 산업 영향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례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합병한다고 하면 관련된 모든 나라가 반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독점 기업이 탄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글로벌 M&A가 이것 때문에 발목을 잡은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영국이 어쨌든 찬성 쪽으로 이게 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오늘 특히 아시안항공 주가가 좋았는데 아시안항공도 조금 올랐고요. 근데 아직 4개 나라가 더 남았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 남았습니다. 미국, EU, 중국, 일본이 남았다고 하는데 뭐 혹 예전에 M&A 뉴스가 나왔고요. 시청자분들은 아직도 합병 안 됐어라고 생각하시겠는데 뭐 아직 정말 중요한 국가들이 남았죠.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이 하나 했으면 다른 주변국들도 영향을 미치겠네. 근데 이게 나름대로 다 센 데만 남아있네. 영국말 듣고 이런 나라들이 아닌데요. 미국, 중국, 일본 또 하나 어디라고요? EU. 아, EU. 그러네. 다 독자적으로 독자 노선 걷는 데인데 유리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나머지 영국이 했으니까 EU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요. 또 영국과 미국이 친하니까 미국도 하지 않겠냐. 이번에 미국이랑 영국이 약간 보도를 했던 것이고 사실 미국이 관건이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만 승인을 하게 되면 일본도 따라갈 것이고 중국은 좀 가봐야 알겠다 정도로 봤을 때는 중국 백원 나머지는 다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 주가가 같이 동행을 하는데 오늘 아시안항공이 더 움직인 거는 대한항공과의 키마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대한항공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아시안가 따라가는 습성인데 또 시가총액을 맞춰보면 지금 아시안항공이 오늘 한 9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될 거고 대한항공이 1조 5천억 정도 유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시안항공이 주가를 계산할 때 시가총액 1조 5천억을 더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 따질 때 보통 그러면 대한항공이 시가총액의 25% 정도가 아시안화가 싱크가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러면 9천억에 1조 5천억 더하면 2조 4천억 정도를 보고 9조 정도도 넘잖아요. 10조 5조 안 되니까 25% 맞추면 얼추 지금 눈높이가 맞았던 거고요. 윗고래가 달린 거는 키높이 정도로 맞췄다가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지금 못 움직이는 거는 사실 대한항공 개별 쪽으로는 주가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안항공이 합병 이슈가 발목을 그동안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 3조에 내년 영업이 2조 2천억 정도고 부채 비율이 올해 현재 239% 내년에 190% 내후년에 175% 가게 되면 지금 그전에 예전에 대한항공의 역사적인 주가가 2007년도 11월달과 2010년도 7월달에 주가 형성이 되는데 당시 2007년도 때도 6조대 시가총에 그리고 2010년도 때도 시가총이 6조대였는데 2007년도 때 같은 경우는 영업이 6천억대 나왔는데 6조를 갔고 2010년도 때는 영업이 6천억대 갔는데 6조를 갔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2007년도에는 부채 비율이 500%대여서 최고 밸류 영업이 6배 정도 받았던 것이고요. 2010년도 7월달에는 영업이익이 1조 1천억대가 나와서 10배를 받았던 겁니다. 사실상 지금 대한항공의 영업이 부채 비율이 200%대기 때문에 10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이 3조 나오고 내년에 2조 2천억 컨센트인데 저는 3조 넘을 거라고 봐요. 3조 2천억 정도 보는데 그러면 30조를 가야 되는데 고려할 때 뭐냐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산 부채 비율은 대략 40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7배 정도 줄 수 있다. 그러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3, 7, 21조 갈 수 있고 내년 기준으로는 15조 4천억 15조에서 16조 정도는 갈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인 구조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글로벌한 업체들이 합쳐지고 이러는 거는 각 나라의 동업종의 사람들이 그 회사가 허락을 해줘야 이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 회사 그때 인수한다고 했을 때 그게 안 되는 이유도 이런 건가 모든 산업에 있어서 독과전법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누가 하나 독식하기가 힘듭니다. 미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독과전이 될 것 같으면 제재하는 액션들이 다 각국에서도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건 각자가 지키고 싶은 이득이 있겠죠. 아까 국가들 나왔지만 일본이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일단은 접어두되 제가 단기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리오프닝 지금 오늘 좋은 호재 나왔고 중국 이슈 나온 것에 발맞춰서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은 시도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때 가서 우리가 좀 확인을 더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주마가 오늘 뽑은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이번엔 중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 시위를 합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에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봉쇄에 따른 피로감이 그리고 중국 인민이죠. 그들은 굉장히 누적되고 힘들었다. 이게 이제 표출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증시의 악영향으로 표출이 됐었는데 오늘은 또 이게 호재가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리오프닝을 빨리 끌어내는 총매가 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지만 이 시위의 진행 상황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들은 다 사고를 우려낸 거죠. 그런데 새로 나온 악재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반봉쇄 시위에서 반정부 시위로 옮겨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백지혁명이라고 하죠. 백지를 들고 하얀 종이를 들고 시위대 젊은 학생들이 하는 게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도 검열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험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실제 이게 과장돼 있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실제로 심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에서는 제중 미국인들에게 14일 분의 의약품과 식수, 식량을 확보하라는 권고를 내렸어요. 이게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전설적 투자자인 마크 모비오스도요. 이게 대대적인 진압이 있을 것이다. 수천 명을 구금하고 감시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골드만삭스는 또 오히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오히려 리오프닝을 빨리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증시한테 좋다. 왜냐하면 원래는 4월로 리오프닝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60% 확률로 지금도 보고 있는데 30%의 확률로 그게 빨라질 수 있다. 그게 시위의 영향이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은 어제 신화사에서 논평을 하면서 신화사라는 거는 관영통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대한 국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된다. 과도한 방역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지금 오늘 4시에 국무원의 발표와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완화해라고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그걸 안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잉충성일 수도 있고요. 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완화하라고 했지만 자기네 정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 그 책임은 책임을 자의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게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르무치라는 곳에서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한 10명이 사망을 했고 이게 건물을 봉쇄했냐 안 했냐 이 얘기하면서 시위가 된 거잖아요. 물론 리오프닝이 빨라지는 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걸로 만약에 시위대가 잠잠해질지 아니면 정말 반봉쇄에서 반정부 시위로 격화되는지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틀어막으면 그게 터진다는 걸 우리는 체험으로 알잖아요. 중국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 봉쇄 얘기를 하면 중국이 이렇게 시위하고 봉쇄 봉쇄하니까 세계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보통 제로코너라 피게 되면 건설 이런 것들 다 막히거든요. 물류가 막히고 원래는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내구자지들이 수요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운송 특히 운송 쪽에서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런데 제로코너라를 펼치게 되면 그런 현상을 또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게 되면 원래 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유가 차트를 몇 년간 지켜보면 지난주 6월달부터 월봉으로 6, 7, 8, 9월달 빠졌는데 보통 110달러 라인에서 월봉으로 은봉이 하나 떨어지게 되면 최소 3개월 이상 빠지는데 그게 4개월 동안 빠졌고 10월달에 반동 나오고 다시 빠지는데 110달러 때에서 있을 때 빠졌던 시점이 바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고 중국이 제로코너라 정책을 피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 영향을 받고 있다. 유가는 현재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75달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만약에 유가가 75달러가 무너져서 70달러까지도 무너지게 되면 러시아가 전쟁을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러시아의 재정당가가 영향이 있는데 러시아의 재정당가가 대략 48달러 정도 되는데 보통 중국에다가 30% 디스카운트를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뉴스로 접해볼 수 있거든요. 75달러에서 30%를 할인하게 되면 대략 48달러에서 49달러 정도 나오기 때문에 75달러가 깨지게 되면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캐시카운트를 이룰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유가하고 달러는 반비례 관계라고 해서 유가가 떨어지면 달러는 오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대죠. 달러가 올라가면 유가가 떨어질 수 있고 달러에 연동하게 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달러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서 원래 강달러였잖아요. 그런데 유가도 조금 떨어지는데 달러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달러 같은 경우는 별개를 보셔야 되는 게 미 재무부의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3주 전부터 그전에는 미국이 강달러를 했을 때 더 유리했는데 지금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의 채권을 누가 사줘야 되는데 지금 일본, 중국, 사우디, 영국 다 지금 자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채권을 팔아야 되거든요.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다 보고 또 미 재무 미 연준도 채권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큰 손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달러를 고집했다가는 채권 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달러를 고집하면 미국이 다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강달러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됐고 그때부터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미국이 지금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고 봐야겠죠. 미국은 현재는 지금 강달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달러의 상승은 제한되어 있고 지난주 월요일 날씨가 나왔을 때 환율이 1361원에서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도 1360원이 강력한 정이 돼서 거기를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빠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이뤄졌고요. 오늘 보니까 1320 얼마 아까 봤어요. 달러나 더 빠진다고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고요. 그래요? 1320원이 무너지게 되면 추세적으로 1250원이 열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달러는 원달러 환율은 1220원까지 하방 보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하면서 달러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어쨌든 세계 증시가 부쩍 지금 중국에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글로벌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지금 인도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의 성장 엔진이 가동이 돼야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준율 인하부터 해서 우려가 됐던 부동산도 지금 잡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가장 무서운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어제 사태가 났을 때 분명히 강경 진압이 진행될 걸로 봤어요. 글쎄요. 많이들 그렇게 봤거든요. 어? 하면서 받아들이고 물러섰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런 게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요. 뭔가 발표하는 것도 발표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다 발표하면서 어떤 불확실성들을 잠재우고 알아서 우리 이제 전략들을 바꿔서 수정을 해나갈게 인민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저는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걸 분석하기보다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시장이 이미 판단을 상방으로 내렸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원유를 사는 투기성 세력들이 저는 진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엔진이 가동되는 순간 유가를 다 끌어다 쓸 겁니다. 이미 이란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공급받아서 비축해놓은 거 써나가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유가가 원유가 더 필요할 거고 엔진 가동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그 3월이 오기 전에 이미 선반향이 돼서 움직임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봉쇄하니까 애플 주가가 떨어져요. 공급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요. 애플, 아이폰을 다 어디서 만듭니까? 지금 인도, 베트남 다 변화한다고 해도 아직도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듭니다. 폭스콘이 만들잖아요.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정저우시에 있는 공장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만들어요. 그런데 정저우시에 공장을 봉쇄를 했더니 직원들이 탈출하는 그게 벌써 먼저 있었던 거죠. 지금 시위 직전에 그러면서 지금 특히나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요. 아이폰 프로랑 프로맥스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모델을 거기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아이폰 올해 생산량이 9천만 대 예상해서 8,700만 대 8,400만 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600만 대가 비죠. 여기서 더 줄어들 수 있다. 왜? 공장이 제대로 가동을 안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은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블랙프라이데였죠. 그런데 각 소매점마다 대목인데 아이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없어서 못 파는 거죠. 못 만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12월 재고도 평소보다 각 소매점들 보면 한 20에서 25% 예년보다 아이폰 재고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 직격탄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밤 좀 기대가 되겠죠. 만약에 중국이 리오프닝이 빨라진다면 그렇다면 공장은 정상화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애플 주가에 어떻게 연동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공급은? 테슬라도 애플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상하이 공장이 제일 커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텍사스랑 베를린 공장이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한 비중의 60%가 넘습니다. 지금 생산량에서요. 그런데 상하이가 지난번 4월 봉쇄 직격탄이었죠. 호시 정체를 봉쇄했으니까요. 다행히도 지금은 베이징이나 여러 다른 도시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상하이 공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게 테슬라 주식이 그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지금 힘들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고 이러면 상하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 젊은 친구들 더 많은 곳인데요.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까지 그걸로 주가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블랙플라이 데이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셔서 그게 지금 온라인 판매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오프라인은 집계가 아직 안 됐다고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오프라인 줄서고 이런 것보다도 거의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비중이 온라인 매출의 48% 정도 차지했다고 그래서 작년에 한 44%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모바일 비중의 사장 최대로 찍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온라인에서 도대체 뭘 샀냐를 보니까 줄여서 하는 게 드론이라든가 게임 콘솔 게임 같은 게 이런 거 많이 사고요. 경기 침체에 먹고 사는 걸 안 사고 게임하고 드론 이런 걸 샀다는 게 좀 특이해요? 네. 그리고 애플 맥북을 많이 사고 다이슨도 많이 삽니다. 그리고 또 보면 로블록스 장난감을 이번에 많이 샀던 것들이 소비도 지금 빅빅 부익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이런 건 사실 먹고 살만할 때 하는 것들인데 소비도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중간제보다 싼 거 아니면 정말 좋은 거 이렇게 같은 소비를 해도 한정된 자원에서는 이제 좋은 거를 사고 아니면 또 싼 거 사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는 할인을 해도 한 80% 어떤 거 90% 까지 하니까 이게 재고터니까 이렇게 할인이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이 정도는 못하잖아요. 지나지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고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모아뒀던 돈을 한 방에 쏘는 거죠. 그렇죠. 비싼 거를 매일매일 사고 싶다고 막 사는 게 아니니까 때를 기다렸다가 싸게 나올 때 그렇죠. 지금 주식 싸게 나올 때 좀 사는 거 하고 비슷하게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무서움을 이겨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분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벌써 한두 달 흘리는 동안에도 줄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액은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안에 보면 성장률 전년 대비 얼마나 팔렸냐 성장률을 보면 반대로 꺾였습니다. X자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매출은 늘었지만 성장이 더디다라는 것은 분명히 소비에 있어서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신호는 잡혔다.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것은 맞지만 기대 숫자는 좋게 나왔지만 기대 제가 생각하는 기대만큼은 덜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FOMC는 좀 이렇게 위축이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걸 지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떤 평가를 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나올 물가 지표하고 11월 고용보고서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럼요. 이번 주 이제 보면 목요일 날 PC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PC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헤드라인은 6.2인데 6.0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근원은 5.1에서 5.0으로 약간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물론 이거는 이게 지금 나오는 게 10월 지표니까요. 좀 늦게 나오죠. 그런 CPI보다 늦게 월말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주거비 비중이 좀 적고요. SK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래도 최근에 보면 CPI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연준이 제일 들여다보는 게 핵심 지표를 삼는 게 코어 PC 물가 지수거든요. 군원 PC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의미 있게 한 3자 2자로 떨어져야 되는데 5.0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 얼마나 떨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 증가가 한 20만 명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물론 지난달 26만 명보다는 떨어집니다만 이게 물가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의 소비력을 딱 죽이는 그러면서 물가를 잡는 가장 좋은 건 사실 실직이에요. 이게 좀 슬픈 얘기지만 직장을 잃었을 때 소비를 다 줄입니까? 아까 아니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사냐 이런 건데 직장에 이르면 소비 딱 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실업률 3.7이 예상이 되거든요. 여전히 이게 사실은 한 5%까지 올라가야 이게 정말 소비가 둔화됨 사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직장을 잃고 경기가 나빠진다는 건데 어쨌든 연준은 이 고용 지표가 꺾이고 물가가 확실하게 꺾이는 걸 볼 때까지는 이거를 쉽게 금리를 안 낮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약간 또 너무 잘 나오면 굿 이스배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지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지만 물가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지금 CPI 지표부터 해서 다 떨어진 금요일 피크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은 물가 수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CPI도 7%이고 PC 같은 경우도 6% 정도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텔러준 측 요즘 막 얘기 나왔는데 그거 적용하면 오리지널을 적용하면 9.6 나옵니다. 지금 격정 금리가 변형된 테일러 준 측이 했을 때 6%, 7% 이렇게 얘기 나왔던 건데 다만 이제 연주 지금의 시대라 그리고 이제 예전에 70년대 때 그때 시대랑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고금리랑 오랫동안 5.25까지 올려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지금 연주연의 컨센스인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현재 체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이제 5% 이상을 못 올린다고 계속 지금 계속 저는 주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오랫동안 유지 못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까 교수님을 만났는데 미국의 맨하탄에서 아들이 이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둘이서 룸메이트 둘이서 월세를 1인당 368만 원을 대고 있답니다. 다 한 칸짜리 월세가 9월 달에 뉴스를 보면 뉴욕 맨하탄의 월세 하나가 718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지금 연준이 금리를 4.5% 이상 올려서 그거를 더 올려버리면요. 미국의 노수자가 5천명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항상 보는 거는 미국이 스스로 다치냐 안 다치냐 미국이 피해를 입냐 여기에 기준을 보기 때문에 고금리와 그걸 유지했을 경우에 미국이 크게 다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요즘에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준이 블러핑 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 다치는 거는 엄청 싫어하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조심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해지펀드들이 올해 3분기, 4분기에 중국의 비테크 기업들을 쇼핑했다. 대거 사들였다. 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고요. 그때 우리가 한 달 전인가 PER로 전세계 지수를 한번 따져본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저평가가 중국이었고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 시점이지 않나 의견들이 이제 모아졌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증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도 불과 2, 3주 전만 해도 중국 증지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라는 뉴스들도 나왔지만 결과론적으로 큰 손들은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움직이지 않는다. 정반대로 움직였고 대거 쌌을 때 크게 매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저점 매수가 들어갔다고 판단되어지고 이 기조가 과연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아직도 너무 싸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수급 영향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 걸 빼서 중국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좀 사주고 그다음에 저쪽권 저쪽대로 사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하고 룩셈브로크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쿠웨이트 자금들도 많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미국계 해치펀드 자금이 아니라 우리는 국부펀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쌍방을 견지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겠지만 우리 자책수급도 괜찮다. 중국도 올라가주면 더 좋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어제 미국 증시 빠졌죠. 오늘 우리 빠질 줄 알았는데 중국 위시로 올랐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국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 따라가는 걸 오늘 정확하게 우리 시장에 보여준 것이다.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또 뭘 따라갈 것인가 만약에 중국의 영향권이 있다면 지금 미국 해치펀드들의 동향을 보면 빅테크 기업 역시 알리바바를 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리바바를 제일 많이 담은 것 같고요. 보유 중인 해치펀드 수를 조사해보니까 지금 화면 나오네요. 무려 81곳이 여러 해치펀드가 있겠지만 교집합이 나오는 거죠. 알리바바를 제일 많이 담았고 그다음 JD.com 징둥.com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체 다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위에 3개 가요. 바이두는 구글 같은 거고요. 미온은 전기차 트립.com은 여행 포털이죠. 이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보면 사교육 업체 이렇게 보는 건데 보시면 1, 2, 3위가 다 전자상거래인데 알리바바도요. 사실은 고점에서는 4분의 1 토막입니다. 아직도 저점에서 한 20% 올랐지만 근데 알리바바가 어려워지면 직접적인 수혜가 일단 징둥닷컴이거든요. 그래서 징둥닷컴이 한 고점에서 반 토막 핀두어도요. 진짜 드라마틱한데 여전히 고점에서는 3분의 1 토막인데 바닥에서는 3배 올랐어요. 어제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한 12%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왜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실적이 잘 나오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아직도 전자상거래를 좀 더 많이 쓰는 효과들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이게 워낙 싸니까요. 핵지펀드들은 이게 저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또 이게 이게 안 오르더라도 롱샷 페어 트레이딩에서 이제 다른 것보다만 실적이 조금 더 성과가 좋으면 되니까 잡는 것도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 미국의 핵지펀드들이 미국에서도요. 가장 최근에 많이 산 것들이 다 기술주랍니다.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 뭐 그 다음 알파벳 줄줄줄 나갔는데 중국과 미국에서 기술주를 많이 산다. 최근에 전략들 보시면은 기술주에서 시크리컬로 이게 넘어간다 이런 전략들 많이 보실 텐데 가장 단기적인 공격적인 핵지펀드들은 미국과 중국에서 기술주를 담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밑에 마윈 없는 알리바바 이렇게 된 마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 조용히 있어야죠.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더 회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막 소위 얘기해서 쫓잖아요. 그런데 이게 풀어준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저도 뭐 딱히 그런 거는 못 봤고요. 저는 그냥 그런 것보다도 지금 외국인들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 사는 기업들을 보면은 약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는 제일 크니까 이해가 되는데 미국의 중국의 온라인 쇼핑 이런 트렌드가 옛날에는 이베이에서 많이 했었고 그게 알리바바로 넘어갔고 2010년도 가가지고 진동락컵이 등장해서 시장을 장악하거든요. 요즘에 2017년도 이후부터 핀토토가 등장하면서 컸기 때문에 트렌드가 넘어가는 쪽들을 외국인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사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고 요즘에는 핀토토 말고도 쇼핑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기업들도 주가가 괜찮고 움직임들이 괜찮아서 외국인들이 특히는 주가가 실적이 대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실적이 그래도 나름의 차별상 갖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주로 외국인들이 담아따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재 이슈는 아직 저도 딱히 뉴스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쇄를 완전히 풀고 빅테크 기업 제재 다 풀어주고 이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묶어둘 수는 없으니까 봉쇄를 어느 정도 푼다고 치면 소비재라든지 옷이라든지 이제 다녀야 되니까 신발이라든지 이런 소비재들이 좀 날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은 다 투영이 됐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지진율 인하로 경기를 끌어올린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공통된 상황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조용히 움직이는 성장주라고 대변할 수 있어요. 성장주. 콕 집어서 기술주도 포함되지만 성장성이 담보되고 있고 원래 성장성이 담보되는 기업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가 이룩한 게 없다 보니까 좀 피해를 많이 받아서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너무 싸도 너무 싸다 싸도 너무 싸다라는 측면에서 저점에서 활발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대변했던 성장주도를 계속해서 같이 한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책은 이제 아까 4시에 발표를 봐서도 그렇지만 조금 어느 정도는 살짝 완화해주는 액션을 취하겠죠. 과거처럼 도시 전체를 봉쇄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고 조금 일수를 줄여든다든지 봉쇄 구역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그러면서 mRNA 백신을 빨리 보급해서 빨리 맞추면서 좀 빨리 우리가 좀 진도를 빨리 나가서 리오프닝을 당장은 아니지만 하겠다. 하지만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투트랙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리오프닝 주 반응한 거 아닙니까? 오늘 화장품 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요새 계속 그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보면 이미 다른 나라 국민들이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 명동이나 활기를 띄고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리오프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명동을 나가봤는데요. 명동에 사람 많아요. 정말 썰렁했던 명동이었는데 다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는 걸 느꼈고 거기 왜 명동에 가면 과자 많이 파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 과자 종류별로 다 있어. 근데 거기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쇼핑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일주일 한 번씩 명동 지나가거든요. 다른 데 갈 일이 있어.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는데 중국 관광객보다는 동남아라든가 외국인들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아랍계가 많이 보이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은 아직은 아닌 거고요.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좀 달라질 것이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수출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는데 리오프닝도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구분을 해야 될 거고요.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중국의 내수가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중국의 내수가 열렸을 때 좋아지는 기업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시장 중국이 좋아질 때는 보통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EPS가 좋아지고 미국 시장이 좋아질 때는 밸류가 좋아진다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시장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거는 원래 밸류에이션 할인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EPS 부분들이 중국 봉쇄를 위해서 떨어졌던 것들이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거나 폐지가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실적이 올라가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EPS가 올라가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우리 정부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언제지? 100년 광복 100주년? 이럴 때 화성 가고 달나라 가고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45년경인가 우리가 화성에서 탐사를 해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거창합니다. 저는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소위 소신발언을 하자라면 홍복성이 강한 뉴스의 결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 돈을 예산을 끌어와서 엄청난 투자를 해도 한참 모자를 판에 예산을 끌어올 데가 없어요. 예산 자체를.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눈림목이 잘 들어가서 원래 잘 해오던 사업이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이쪽 섹터들이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한국 우주 관련 조언을 많이 올랐네요. 대표적인 게 한국 항공 우주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적이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기술적으로 눈림목이 충분히 들어간 상황에서 오늘 일단 반격은 시도가 됐습니다. 저는 어떤 테마성 테마성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건 좋으나 뉴스 플로우대로 너무 거창한 로드맵이다. 이것대로 사업에 진척되기에는 저는 좀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될 텐데 이게 일단은 발표된 거 보면 5년 내 우주개발 예산을 2배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5년 내니까 아직 구체적이지 않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 100조 원?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정부 예산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좀 거창해요. 보면 말씀하셨듯이 2045년에 화성에 착륙을 하고 2032년에는 달 자원을 채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아쉽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안 나왔고 예산을 어떻게 투자한지는 안 나왔고 어쨌든 각계각층의 요구로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는 거죠. 내년에 개청을 목표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들은 더 기다려봐야 나올 것 같아요. 가야 되는 방향은 맞죠. 정부가 그런 방향을 세우고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다 우주로 가는데 우리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 우주 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오늘 나왔던 이슈들은 긍정적이라 보긴 하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 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예산이 6억 1,600만 달러에서 7,885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 두 배 늘려봤자 1조 5천억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전 정부에서도 연평균 6억 5천만 달러 정도 박근혜 정부 때도 5억 6천만 달러 정도 썼기 때문에 이게 크지 않은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가 작년 한 해만 우주 산업에 486억 달러 썼거든요. 우리나라 5억 6억 달러 쓰는 반면에 일본도 23억 달러 쓰는 상황에서 중국도 한 72억 달러 정도 한 해에 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금액이 예산이 작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탐사 이런 것까지 가기에는 아무도 먼 거고 그리고 작년에 7800억 정도 썼을 때도 주로 하던 게 발사체 발사체 거의 3천억 이상 들어가고 2천억 이상이 인공위성의 서비스 산업 쪽의 그쪽 개발이다 보니까 그러면 발사체 관련 종목이 하나 에로패스가 가장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위성 관련 종목들이 세트라이라든가 AP위성 같은 종목들 센유가 실제 예산 집행됐을 때 그런 쪽의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테마 속으로 그렇게 움직였다 보지만 저는 일단은 이거는 기간적인 이슈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다듬어서 얘기 나눌 필요가 있다. 한번 보자. 그것보다는 주식으로 연결 지어서 또 여기서 막 풀면서 해가지고 중장에 투자하실 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잘 되면 좋죠. 너무 좀 붕 떠있는 정책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메리츠 금융사 여기가 상장되어 있는 게 세 개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개를 줄여서 하나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칭찬받더라고요. 이거는 뭐 일단 주가가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대기업들이 해오던 방향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한 거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매우 칭찬받을만 하죠. 주가도 엄청난 시세분출이 한번 나왔었고요. 이것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공매도 세력들 어떡하냐 문상 왔다 등등 좋은 재밌는 글들도 많이 있었고요. 어찌 됐든 주식 투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정책들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비스적인 측면들 증권사를 이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얼마나 서비스의 질 또 정보력 그다음에 HTS의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질이 좋아질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와는 반대로 롯데케미칼 여기 또 욕먹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시끌시끌한 곳이죠. 중간 배당도 번복했다고 하는데 중간 배당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유상증자 발표를 했어요. 지난 18일 날 1조 1,000억 원의 유상증자 발표를 했는데요. 유상증자 내용을 보면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롯데건설도 지원해야 되고요. 일진 머트리얼스 인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롯데건설이 어쨌든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건설사들 그런 ABCP 문제에 한가운데 있었던 회사인데 일단 롯데건설이 유증을 하는데 롯데케미칼이 약 43% 보유한 대주주란 말이에요. 2,000억 원 유상증자 하는데 875억 원 참여를 했고 그리고 5,000억 원의 금전대역까지 얼마나 긴박하면 모 회사가 5,000억 원을 돈을 빌려줘요. 1월 18일까지 단기로 5,000억 원을 빌려주는데 그런데 롯데건설도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왜? 일진 머트리얼스는 인수해야 되는데 인수대금이 2조 7,000억 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조 1,000억 원 중에 한 6,000억 정도는 일진 머트리얼스 인수대금을 쓰고 나머지 5,000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쓰겠다. 이건 또 언젠지 롯데건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라 주주 환원은커녕 더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용을 먹는데 롯데케미칼 주주분들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금융에 큰 사고를 막아준 거기도 해서 다른 분들에게는 또 약간 고마운 일이기도 하죠. 우리 주주 환원률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주주 환원률이 90% 세계 평균이 70% 중국도 30%인데 우리나라는 20% 수준이라면서요? 그런 통계는 있는데요. 이번에 메리트 금융 주주 같은 경우 이번에 하는 게 50%이기 때문에 시장보다 훨씬 높게 했던 것이고 이 또한 사실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자산을 많이 계신 분들 투자하는 방식이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많이 찾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은 주식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으세요. 대부분의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배당을 많이 보시면서 투자하시고 올해 연말이니까 배당도 투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개인적으로 미 금리가 4% 정도 되니까 최소한 배당한 4%로 깔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서 4% 배당을 주면서 실적도 내년이 올해보다 역성진이 안는 기업들은 올해 찾아가셔서 투자하시면 올해 연말까지 좋은 성과도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런 주주 환원율이 좀 높아져야 우리도 장기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장이 좀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피터 린치는 주식장을 볼 때 칵테일 파티에 가서 그 장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에게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훈수를 둔다든지 모두가 주식 얘기 주가 얘기를 할 때 이미 주식은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요즘처럼 아무도 주식 얘기를 하지 않을 때 경주마에서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때 이 때가 저점이라는 거죠. 도전해 범직하지 않을까 근데 판단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도 저희는 장 끝나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